우리 본 적 있자? 빨리 확인했는데 레벨이 조금 크대요 첫 공개여가지고 너무 떨렸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취업들 많이 만들어드릴게요 늘 선물같은 캠플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캠초파이! 캠초파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캠플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캠초파이! 캠초파이! 안녕하세요 캠플러입니다 캠플러에요! 고마워요 아버님 아주 캠프니아 저희가 1년만에 다시 이렇게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요 또 내일은 저희의 무슨 날이죠? 바로 2주년 되는 날! 우리 2주년 되는 날을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맞아요! 깜짝아! 깜짝아! 내일도 파이팅! 가져올게요! 여기 사장님 서비스 후하네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영업해주세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꽤 성공적인 첫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멤버분들이 오늘을 특히 더더욱 기다리셨다고 하는데요 유진씨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캐플로그 결성된 지 딱 2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저희가 멤버분들 몰래 깜짝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잘하는 새하늘아 축하합니다! 자 착한 사람 분에는 보이는 초! 자 눈을 떠주시고요 자 다 빌었나요? 네! 하나 둘 셋! 둘 셋! 첫 번째 자동차의 모든 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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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년에 이렇게 캣플리언 분들과 우리 9명이 다 같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10월 22일은 팀이 있어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요즘 계속 무대하면서 느꼈던 거는 캡플리아 앞에서 교대를 하는 제가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밥 항상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캡플로라는 이름을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우리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캡처 아이 캡처 마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캡플로였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저 그냥 British 롤에서 история! 이제 팬미팅도 잘하고 캣플리언! 이렇게 이 회장은 딱 되는 날에 팬미팅을 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진짜 다시는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만든 것 같습니다 캣플리언 고마워요! 우리 아무도 함께하자! 야쏘! 일본 팬미팅! 파이팅! 파이팅! 사랑해요 캣플리언!